유선이다! 영상인데 고기 와 들어가서 영웅동 영웅동 유선은 한국말을 하지만 중국말을 못한다고 영웅동 고기 와 먹자 공수 유선 유선 왜 안돼 진짜 예쁜 예쁜 유선입니다 영웅동으로 왔습니다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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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는거 너무 달아 깜짝마는데 근데 그거 없대 신세계랑 롯데 면세점 많이 없어? 그냥 면세점 안 돼 있어? 아마도 귀여워 거울 없어? 거울 없어? 얼마예요? 얼마? 워! 할인해주는 건데 원래 12,000원이에요 응 연아 이거 귀여워 귀여워 어이구 동영상야? 동영상 왜 계속 동영상 하고 있어? 영상으로 찍고 캡쳐 하나 아 문어? 문어다 계속 안 가 문어 전기 먹을래? 우선 먹으려면 내가 조금 먹어볼게 전기가 되잖아 전기가 되잖아 귀여워 못 들어오고 있네 어제 몇 시에 왔어? 언제 왔어? 8월 29일 아 진짜? 9월 3일 아 진짜? 아 왜? 나 연예인이야? 어 연예인이야 연예인이다 그래서 이렇게? 어 인터뷰하겠습니다 나 진짜 연예인이다 어 그럼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쁘시네요 피어리아 하이하이 간다 우선 간다 화장실 조심해 우리 반대로 가야돼 우리 반대로 가야돼 아 반대로요? 우리 변대목 방향으로 나는 사다 꼬로 파티 맞아? 하나님 야단 우리 반대로 가야돼 우리 반대로 가야돼 우리 반대로 가야돼 우리 반대로 가야